안녕하세요 배당의민족입니다. 오늘은 자원, 소재 및 IT 부품 트레이딩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X인터내셔널의 배당금 전망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LX인터내셔널은 신성장 부문 외에도 자원 및 물류 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2차 전지 원료인 니켈 광산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인 모습입니다. 2021년과 2022년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였지만 2023년 낮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한 LX인터내셔널이 앞으로는 안정적인 고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LX인터내셔널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4년 4월 5일 기준 LX인터내셔널은 2만 6,650원의 주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200억 원이고 코스피 23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2주 최고 주가는 4만 8,450원이고 최저 주가는 2만 4,550원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최대 주주는 LX홀딩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자사주도 7.2%를 보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LX인터내셔널의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LX인터내셔널은 과거 오랜 기간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배당금 흐름을 보면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여왔고 최근 5년간의 배당금 흐름을 보더라도 변동성이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LX인터내셔널은 매우 높은 배당수익률을 보였으나 단기적으로 실적이 증가하여 높은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3년 LX인터내셔널은 한 주당 1,2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전년 대비 배당금이 크게 삭감이 되었고 배당수익률도 3.8%를 보이며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LX인터내셔널의 배당성향을 보면 전년 대비 크게 끌어올리며 주주친화적인 경영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X인터내셔널의 최근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은 6.6%이고 5년 평균 배당수익률은 4.7%입니다. 높은 배당수익률을 보였던 2021년과 2022년을 제외한다면 과거 평균 배당수익률은 2%대로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LX인터내셔널의 배당금 지급일 및 배당정책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배당정책은 신규 사업 투자에 대한 재원 마련 및 재무구조 안정성 등 장기적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일정 자금을 내부 유보함과 동시에 적절한 수준이 배당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계획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주환원정책은 금전과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으며 배당수준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후 주주총회 소집 공고 전 공시를 통해 매년 안내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배당 규모는 주주의 기대치, 매크로 경기 상황, 경쟁사 및 계열사의 배당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LX인터내셔널은 1년에 한 번 결산 배당금만 지급을 하고 있으며, 2023년 배당금은 2024년 4월 12일에 지급을 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LX인터내셔널의 과거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LX인터내셔널은 전년 대비 실적 성장을 보였으나, 2023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에는 자원 및 물류 시황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2년에는 자원 시황 호조 등으로 인해 실적이 개선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자원 및 원자재 시황, 물류 운임 하락 등에 따른 매출 및 손익이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자원 시황과 물류 상황에 따라 기업의 실적이 크게 좌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LX인터내셔널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기 순이익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2026년까지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배당금의 변동성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당금의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1년과 2022년 실적 수준까지는 회복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어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배당금 상향에 대한 기대감은 접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LX인터내셔널의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은 2024년 LX인터내셔널의 배당금으로 한 주당 1,550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주당 1,400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적 전망치를 기준으로 경쟁사와 비슷한 배당 성향인 25%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1월 이후 발표된 컨센서스에 따르면, LX인터내셔널의 평균 목표 주가는 4만 850원입니다. 현재 LX인터내셔널 주가 대비 53.3%의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저점을 통과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상저하고의 실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원 부문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친환경 전환으로 주가 저평가 해소를 기대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어, LX인터내셔널의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선되는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배당금은 크게 상향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2024년 LX인터내셔널 배당금 전망에 따른 현재, 주가 대비 기대 배당 수익률은 5.8%를 보이고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금 변동이 심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조금 더 꼼꼼히 분석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LX인터내셔널 배당금 전망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